기상센터입니다. 내일 때이른 더위는 물러가지만 황사가 들이 닥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오늘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언했는데요. 황사는 보통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수도권 등 서쪽 지방부터 영향을 준다고 예상하기 쉬운데 내일은 다릅니다. 기상청 황사 모델 예측을 보면 우리나라 서쪽이 아닌 동쪽 지역부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한반도에 형성된 기압배치 때문입니다. 북부 남자형의 기압배치 속에서 우리나라는 내일 동풍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풍의 길목에 있는 강원 영동 지역이죠.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수도권과 충청, 경남, 제주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황사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황사 발언지에 눈덮임이 거의 없어서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황사가 쉽게 떠오를 수 있고 바람 방향만 우리나라를 향하면 앞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더위가 불러가고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봄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사가 내일 유입되면서 올해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전라도에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원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20도 등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겠지만 이외에는 대체로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